아.. 적적하네 이거 되게 적적한 거네 아.. 이런 사치를 다 누린다 내가 뭐 달리 할 말은 없다만 그거 좀 수시로 궁금해 해주고 그러지 좀 에이 작업은 잘하고 계십니 전화를 해 아 깜짝이야 야 작가한테 연락하는 걸 왜 망설여? 감독이 너.. 설레고 그러냐 혹시? 이 정신병자가 뭐라고 하는 거야? 작가님 지금 한창 작업하실 시간이야 너 작가에 대한 배려를 몰라? 네가 그 정도 배려는 없었지 야 너 회사 안 옮기냐? 불러주는데 없어도 그냥 가 야 너 환동이한테 스태프 다 뺏겼다며 아 이걸 진짜 강제 입원시킬 수도 없고 걔 입봉이니까 내가 양보를 한 거야 양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 이거 지금 갈수록 흥미로워진단 말이야 응? 야 너 우리 팀 B팀 해라 응? 응? 내가? 왜? 같이 하던 스태프들 없이 가려니까 뭔가 외로워 야 그렇다고 두 작품이나 연출한 감독한테 B팀을 하라니 이 정신병자 친구 새끼야 너는 어차피 망하잖아 B팀도 과분한 거 아닐까? 그건 또 그래